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정이 현 정권의 강제진용 해법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니까 같은 방송인 출신의 김현주 시사평론가가 고민정을 향해서 비판을 하려거든 좀 뭘 좀 알고 하시라라고 일침을 놓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고민정은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5년짜리 정부가 반만년에 우리 역사를 능멸을 했고 우리 미래를 망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고민정의 해당 발언을 듣고 있으면은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하고 반만년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 정권의 강제진용 해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은 일제시대에 한정을 해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일제시대가 1910년부터 45년까지인데 여기에서 반만년 역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또 고민정의 말대로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다 따지고 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라든가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을 하려면은 오히려 그 총구를 중국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던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고민정의 주장대로라면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제강점기보다 더 근대에 있었던 유교우라든가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만행 등을 살펴보았을 때 고민정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일제강점기만 딱 집어가지고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치욕스럽게 했다라는 헛소리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으며 고민정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만년 역사에서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보고 싶은 사건만 본인들이 기분 나쁜 사건만 콕 집어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고민정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하고 맞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반일을 했으니까 다음 정부 역시도 반일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기조를 받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하고 맞먹는 문재인 정권의 5년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주장을 펼쳤을 수도 있겠죠. 고민정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뭐 원래부터 그랬지만은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 사이에서 한국인들 출입금지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좌파진영에서는 좀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맛있는 평양 냉면을 왜 못 먹게 하느냐? 항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말라면서 사법체계를 흔들었고 후쿠시마 오염 원전수는 막지 못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는 풀지 못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면서 이번에 대통령의 방일은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고민적인 주장을 보고 있으면 진짜로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싼 똥이었고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였으며 대법원 판결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 그 판결을 이행을 하지 않고 4년 가까이 뭉개다가 정권을 끝낸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인데 지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제2의 국치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궤변이며 또 고민적인 비판하고 있는 포인트로 보면은 이번 문제를 한일 관계에 한정을 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적인 정서가 한국과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나라 간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공산주의 대결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중간에서 오묘하게 줄타기는 하면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느 진영으로 편승을 할 것인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측이나 바이든의 미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태도를 정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윤 대통령이 다가오는 4월 달에 박미를 앞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을 지워야지 한미 관계 역시도 더욱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고민정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일 관계를 한일 관계만으로 딱 단정을 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정과 같은 방송인 출신인 김현주 평론가가 제대로 짚어가지고 고민정에게 반격을 했는데 김현주 평론가는 고민정의 해당 발언이라든가 민주당 진영의 반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기대어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게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고 특히나 고민정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날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그냥 먼 나라가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라고 지적을 했고 양국 관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진한 정부의 신뢰 상실 때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이나 바라고 있던 때가 아니라 우리 경제는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게다가 세계 안보 상황은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고 글로벌 경제 환경마저도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안보 상황은 북중 러에 밀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특히나 안보 경제를 중심에 놓은 장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일본과의 관계의 변화라는 과제에 봉착을 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일본하고 물꼬를 끄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자유 진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필요가 어느 때보다 지대한 시점이라면서 과연 이때 5년짜리 정권이 반만년 역사를 능멸한다라는 평가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과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임기 4년짜리 국회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능력이나 있는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기에 반만년 역사를 들먹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피식민 신세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장구한 박만년의 역사가 능멸되지 않도록 근현대사를 꾸려가지고 오늘의 일을 얻고 자위대의 군합발 또한 너무나도 많이 나간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오히려 지금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전개 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시점이고 현재 고민정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외치고 있는 반일에 대한 현실 인식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방탄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완벽한 마음에 차진 않더라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지도자의 방향 설정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옳다면서 우리 나라를 포함으로 한 글로벌 환경이 너무나 엄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지시해야 될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틀린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사람의 논평을 보고 있으면 왜 고민정은 그저 그런 방송인으로 끝났고 김현주 아나운서는 방송인으로 활동을 할 때 잘 나갔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며 요새 고민정이라든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반일파리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몇 퍼센트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신이 나가지고 더욱더 뗄감을 때려놓기 위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며 그 결과는 차기 총선에서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